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김선생입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2월달이 됐습니다 아마 경기도는 발표가 났고 그 다음에 제가 촬영하는 시각으로는 내일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버전으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짧게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영상은 합격하신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엄청 기뻤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쁠지 제가 좀 상상이 되는데요 근데 합격한 동시에 이제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합격을 했는데 지금 당장 시간은 있는데 뭘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점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합격 발표가 나는 그 합격 발표 확인을 하시고 거기 홈페이지에서 공문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험번호 검색해서 합격 확인을 한 동시에 자기가 지원한 도교육청이든 아니면 시교육청이든 들어가서 합격생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공문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공문을 보시고서 출력할 거는 출력을 하고 서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프린트가 안 되신다면은 뭐 가까운 학교나 아니면은 뭐 pc방이든 이용을 하셔서 꼭 프린트를 하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서류 제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좀 처음 쓰다 보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쓰신 게 만약 잘못됐다면은 서류 제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서류를 검사하다가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류를 작성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제 기억으로 해서 의존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신체검사예요 근데 이거는 공무원 그러니까 교사용은 따로 없고요 공무원 전용 그냥 신체검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1차 검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 뽑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라서 뭐 폐활량이고 있잖아요 폐 찍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하고 그 다음에 키 재고 시력 검사하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셔도 되고요 그냥 개인 병원에서도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해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전화로 문의를 하시고 된다고 하면은 지금 바로 가셔서 신체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서류 제출 기한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 있는 도교육청이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직접 제출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우편 제출보다는요 그래서 이 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까우신 분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멀면은 이제 차표를 끊고 준비하셔서 갔다 오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연수 장소가 이제 나올 거예요 연수 일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 늦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시작할 것 같은데요 강원도는 작년에는 강원대학교였거든요 여기서 기숙사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춘천에 사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봤었는데요 이렇듯이 장소가 매번 바뀌어요 저는 강릉에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소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소에 가까운 숙소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기숙사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숙소를 잡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모텔보다는 뭐 게스트하우스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수 후에는 발령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연수 마지막 날 발령지를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집을 구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경우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치만 뭐 어쩔 도리가 있겠어요 저희가 미리 장학사한테 막 쪼르고 어쩌고 해도 절대 몰라요 이거는 장학사분들도 사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직구할 준비를 먼저 해보시고요 팁을 드리면은 100%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절반 정도 예측 가능한 게 그 도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관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동하는 관내 내신과 도별로 도별로 아니고 시별로 이동하는 관외 내신이 있거든요 이 내신이 결과가 이제 공문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시에서 나가신 분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빈자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거의 신규가 간다고 보시면은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자리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하신 경우에도 신규가 발령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생각해서 미리 알아서 계산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제 5분 한번 타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합격하신 기쁨을 많이 많이 누리시고 친구분들한테도 자랑 많이 많이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점이 혹시 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부디 빠른 시간내에 제가 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자 그러면 안녕